이거는 그리고 카트 선배님이 쓰시라고. 장보라 해. 네, 이렇게. 이거 제가 꾸며왔는데 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접히는 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가만 있어봐, 이게 접히겠지. 이렇게. 아, 이거를 빼야 돼. 아, 맞아요. 이거를 빼야지만이 이렇게 접히지, 그렇지. 이렇게 접어서. 아, 이렇게 꼼꼼하냐고. 아, 이거 내가 딱 꾸민 거야. 내가 스티커 붙인 거지, 나. 어, 좋아. 응, 맞아. 설명을 좀 해줘, 그래. 아, 예. 가져왔으니까. 설명을 이렇게 두, 세 분이. 어. 아, 곰이. 1, 김희, 원, 여진, 구. 아, 119. 아, 그래서 여기 왜 119가 여기 왜 써있나. 이야. 그러는 게 있네. 그럼 이 슬로하우스 이거는 뭐예요? 그, 그런 포맷 아닌가요, 이게? 아, 우리가 느리게 보이긴 보이나 보다. 우리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건데. 이게 느리게 보이긴 보이나 봐. 여기다 슬로하우스를 사놨네. 네. 포크 이런 거는 그린 거고 다? 네네. 포크 이거 예쁘다. 바퀴 달린 집. 긴장되세요? 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어, 그래. 갑자기. 의자야, 의자. 갑자기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 머리 한 번만 살짝, 고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잘 어울리지네. 아, 진짜? 왜 잘 어울리니? 아, 뭐든. 자, 가방 내드시면 돼요. 가방은 좀 구성이 되질 거예요, 진짜. 이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힐링 시켜준다고 그래서 왔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제일 올라와 있네요.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나도 못했어. 나도 패러글라이딩을 탈 줄은 생각도 못했어. 난 이 하늘에서 아이유 노래를 들으려고 딱 준비를 했지. 이건 제 노래가 아닌데. 아 아니냐? 이거? 선배님 이거 아니야? 제 노래가 아니네. 미안하다. 자 일단 저희들이 두 분씩 준비를 해서 할 거니까 두 분. 희원아. 네? 자 둘이 먼저 하자. 자 희원이부터 가자. 희원아 웃어. 자 희원이. 좀 떨려. 좀 떨린다고. 떨려? 떨린다고 지금. 포기하고 싶어? 고맙다. 내가 해줄 거 같고. 고마워. 이거라도 좀 들어줄게. 희원아. 제가 잠깐 설명 드리려고 왔어요. 네. 이륙할 때 바람이 약간 달려요. 언제까지 됐냐면. 몸이 떠서도 달려줘야 돼요. 몸이 떠서도. 저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상스러워.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안 나죠? 처음에 이륙할 때는 잘 안 나요. 그러면 나중에 나요? 제가 공중에서 만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 저희는. 저희 가도 되나요? 야 근데 바람이 너무 없다. 야 바람이 조금만 더 불어도. 좀 더 쉬워. 아니 나는 지금. 조금 긴장돼서 못 앉아 있겠어. 지금이라도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할래? 아 진짜. 너 하면 하지. 이게 되게. 의리로 생각해야 될지. 약간. 아니 그래도. 야 너네 웃음이 나오는 거야 둘이. 어?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제. 웃음이 계속 나요 이상하게. 그래 좀 앉아 있을까? 그래. 땡겨서? 아우 씨 뭐야. 약간 나 긴장 풀어주려고. 자 여기까지 하고.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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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아 진짜. 자 여러분. 아 이렇게. 이 두 분의 선배님들이. 네 두 선배님의. 이렇게 오늘 패러글라이딩 도전기를. 저희가 다 와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 와 봤습니다. 두 분이 보여주신 용기 오늘. 잊지 않고. 앞으로 어떤. 장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선배님들 하시는 동안. 금방 또 잠 봐 오니까. 희원아 좋아. 희원아 좋아. 희원 선배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래 희원 선배님도 하셨는데. 몇 번 보시면 돼요. 사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줘요? 내가 여기서 박수 쳐줄게 진짜로. 저는 차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안 달려도 선생님이 뒤에서 달리시면 이게 제가 비애씨를 들고 가야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팔로도 들어가는데 그냥 들 수 있어요 아이고 자 이제 준비 되셨나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친구야! 자 한번 가볼게요 야! 하나 둘 셋 엄마 파이팅 파이팅! 엄마 아 value 아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기분 좋다. 나무가 진짜 많네요. 지금 솔직히 아직 조금 긴장이 되는데. 이게 지금 진짠지. 이게 진짜 눈물이 날 수도 있구나. 친구, 친구. 표정이 궁금하다. 누나! 친구야! 좋아? 저한테 같이 높이 맞춰드릴까요? 저 밑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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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무섭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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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겠다! 재밌어요. 아휴!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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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는 거구나. 안 무서워? 우와! 난 괜찮은데. 도는 게 짱이야. 우와! 그래도 괜찮은가 보네. 우와! 잘생긴! 잘생긴! 우와! 잘생긴! 잘생긴! 우와! 이거 진짜 추억이다. 근데. 나 진짜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있을 줄은 몰랐어. 기분 좋다. 진짜. 어휴! 하하하! 참!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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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려가셨다. 이제 저 정도면 착륙이죠? 우와! 헤이!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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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실 거예요. 걸어가실 거예요. 그럼!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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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은 씨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셨나요? 네. 저 놀이기구는 다 잘 타요. 정말? 네, 네. 정말이죠? 네. 아!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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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해! 내가 빛기를 불어본 것이야. 아이고, 화장실을 못 잘리겠다. 파이팅이요? 네. 아이고! 아이고! 눈물 콧물. 내가 이걸 하다니. 상륙합니다. 제일 멋지게 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저의 첫 비행을. 고생하셨습니다. 놀라웠어? 죽이지. 어? 어땠어? 눈물 콧물 막 다 났어요. 나도 막 울었어. 아, 감정으로? 난 되게 감동 받았어.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고. 바람 때문에 아니에요, 선배님?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형이 시원하 부르는데 네, 형! 막 이랬다니까. 나도 울었는데? 나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바람 때문에. 눈이 시려서 났어? 선생님, 진짜 감수성이 엄청. 와. 야,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야, 나는 갑자기. 누리교구 진짜 잘 타세요? 한번 시험해 볼게요. 우들이 갑자기 그걸 막 돌리시는 거야. 아이고, 눈물이! 야, 앉지 마. 장 보러 가야 돼. 이렇게 됐네. 자연스럽게 앉네, 얘들. 자. 일단 고기를 저희가 지금까지 좀 그냥 숯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었잖아요. 어,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이번에는 숯불에도 그냥 구워 먹고 또 문경하면서 고추장 삼겹살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지. 고추장 양념을 한번. 네가? 얼마나 걸려? 너는 잘해. 양념은 금방 하죠. 근데 항상 시간이 관건이라서. 금방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끝내는 거지. 지금과 합니다. 그다음에 능이 밥. 그렇지. 능이 밥 해야 되고. 진구야 나도 뭐 할 일을 줘. 편히 앉아 쉬는 게 할 일이야. 그게 제일. 지금 마음이 그게 제일. 되게 불편하지. 그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앉아 있어. 우리 안 되겠다. 지은이 뭐 좀 요기를 시켜줘야지. 우리 지은이 배고프니까. 여기 똥글기만들기가 어렵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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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요? 응. 지금 갖다 줘. 먹으라고. 젓가락 줘야지. 비주얼 봐. 야. 우리 진구가 이제는. 영업해라. 잘한다. 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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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네. 앉아 앉아 앉아. 네. 수저만. 손발이 안 맞는데? 지은이부터 줘. 먹으라고. 저거. 일단 비벼서 먹어봐. 자, 해봐. 아, 저거 터뜨린다. 계란. 이때 떨리지? 와, 이거. 아, 또 많이 남았지 이거? 네. 이렇게 또 남았지? 와, 이거 제가. 이거만 먹으려면. 비벼서.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자. 바로. 이렇게 덩어리로 먹어야 돼. 먹어보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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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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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이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상추 왔다죠? 진짜 맛있다. 지금 몇 시야? 지금? 그 시간 꽤 됐어. 6시 40분이요. 빨리 먹어야 돼. 우린 빨리 먹고 또 자야 돼. 몇 시쯤 주무세요? 뭐, 아무 때나 졸리면 자지. 빨리 먹고. 정말 정해진 게 아예 없는. 빨리 먹고 자야 돼. 이거 불만 불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난 거야, 우린. 없어. 당황하지 마. 네. 우리 당황하지 않아. 미안해. 아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털어야겠다. 야, 희원아 여기 좀 도와줘라. 이거 난리도 아니다. 일단은. 아 따가워. 응? 아 따가워. 어우. 어우. 당황하지 마. 어우, 따가워. 어우, 어우, 어우. 당황하지 마. 아, 오케이. 당황하지 마. 우울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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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니요, 아니요. 요새 또 불멍이 유행이거든요. 이런 불멍이야? 네. 하루라도 이 여행이 평온할 리가 없어, 우리가. 야, 수십도 이렇게 반겨주네. 그쪽 연기나, 연기나잖아. 딴 데로 와, 딴 데로. 이쪽으로 와. 그쪽 연기나는 건지. 야수 때문에 이렇게 손님이 또 대피해보기는 또 처음이네. 자존심 상한다, 진짜. 친구야, 행주 같은 거 있어? 행주 있어. 잠깐만. 난 오늘 처음 들어와 봐. 아, 그러네. 물 한번 부쳐줘야 되나? 물 한번 부쳐줘. 야, 역시. 역시 공통점이 있어, 나. 우리 저, 보다 못해 한다, 야. 진짜 답답한 놈들하고. 보다 못해 한다. 공통점이 있어. 됐어. cohesive Keep on my committedço? 안까지 해야 할 수도 있어. 예, 그다음은 단계에 kanssa. 준비 좋은 사람 봐. 잘한다, 진짜. determdisc. 잘한다. 정분은 잘 한다는 단계의 열다년 감동이다. 어떤 게? 막 요리 많이 먹는다고 아 그냥 집에서 혼자 아 그러시면 보고 있으면 떨린다고 우리가 쉬게 해줄게 자 앉아 앉아 어 앉아 앉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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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생긴다면 그건 넌 그대를 보며 나는 또 숨을 씌어요 생쌀이야 우와 이제 생쌀이야 생쌀이요? 생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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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쌀이 생쌀이야 생쌀이야 Ankita